안녕하세요 맛집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가 맛있던 횟집이라 맛집 영상에 넣고 싶어서 좋아하는 도미회를 먹고 왔어요 처음 먹었던 회맛을 잊을 수 없었는데 이번엔 감동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한번 가보시길 강추합니다 경기도 강주 오포에 위치한 찬바다회 100도 수상입니다 저는 도미를 좋아해서 도미대자로 주문했어요 2시부터 문을 열어 점심을 가볍게 먹고 5시에 들어갔어요 이 가격은 드시고 갈 때 가격이고요 이 가격은 테크아웃 가격으로 도미는 대자가 15,000원 저렴한 5만원 헐 도미가 이 가격에 동영상 찍어 올려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더니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흔쾌히 주방까지 공개해 주셨어요 도미는 비늘 제거가 힘들 것 같던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만 동영상이 지어져 버렸네요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정말 아쉬웠답니다 노련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니 오랜 정력을 말해드립니다 가운데 뼈도 즐거워야 되고요 아우 색상이 해약고 두 눈이 또 빨갛고 신선해 보여요 은빛이 나네요 줄을 맞춰주는 기술도 어떤 게 아니죠 진짜 색깔도 배치가 이쁘네요 아까 몇 킬로라고 했죠 1.5킬로? 1.5킬로? 부분 드시기에는 좀 많은 양이에요 남으면 싸가야죠 뭐 초밥 만들어 먹죠 초밥 중입니다 진짜 양 많네요 반은 먹고 반은 초밥을 먹고 진짜 은빛이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맛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색깔 좀 보세요 이 은빛을 보세요 정말 생생해 보이죠 아우 너무 예뻐요 아우 너무 예뻐요 그렇고요 이게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튀김 고구마 같죠 그 다음에 옥수수 아우 미역국이 아주 양이 많네요 네 이렇게 요리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싱싱해 보이죠 이 도미가 색이 이뻐요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맛은 어떨지 일단 초장에 먼저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쫄깃하고 달아요 바로 이 맛이에요 도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쫄깃하면서 단맛 나는 거 있죠 이번엔 간장에 한번 아 싱싱해 보이죠 음 아우 이런 맛 저 다른 데 가서 못 봐요 이번에는 여기 된장 소스가 맛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된장 소스에 먹어볼게요 진짜 쫄깃해요 고소하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튀김도 먹어볼게요 색깔 이쁘죠 호박 고구마인데 달지 않네요 달지 않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음 색깔 보세요 호박 같아요 보통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서 먹잖아요 수시도 진짜 맛있었는데 수시도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는 구운 것도 이렇게 바삭 바삭한 소리 나죠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구운 맛은 어떨지 볼게요 이거는 뼈가 없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짜지도 않고 고소해요 다음에 사장님께 고등어 수시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네요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는데 촬영하면서 먹느라 많이 못 먹었어요 새우튀김도 주문했어요 10마리에 15,000원입니다 새우가 큰 거에요 손가락보다 클 거 같은데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커요 와 굉장히 커요 새우가 진짜 통통해요 이거 네 번에 먹었어요 마늘 넣고 고추를 넣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일본 서비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와요? 와 대박이에요 도미머리구이예요 머리구이까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벌써 마키가 나왔네요 이게 다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공장에만 찍어서 먹을게요 마늘 넣고 그리고 고추도 넣을게요 자 먹을게요 고추도 잘蹴 периod spatial 사ители 하 콩 진짜 맛있습니다 다시 먹을게요 이 색깔을 보세요 이 하얀 색깔 이게 뱃살이겠죠? 얼마나 싱싱해요? 갈치 같죠? 이 하얀색 보세요 한참 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고소해요 이번엔 어떤 부유를 먹어도 아쉽네요 고소해요 이거 언제 먹나 했는데 오늘 다 먹을 것 같은데 이번엔 된장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회만 먹어도 맛있는데 곁들여 나오는 스키다시도 진짜 많이 먹어요 이 튀김은 제가 따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미머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살 좀 보세요 살이 많아요 갈비에요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많아요 고소하고 담백해요 고소하고 담백해요 오늘 회는 소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올라갔으면 돼요 맛기 스시 맛은 평범하지만 김향이 향긋하고 바삭했어요 회가 간장 소스랑도 맛있었어요 반은 먹고 반은 포장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 싱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서 다 먹고 마지막 한 점 남았네요 마지막 한 점까지 쫄깃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집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